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패턴은 I know how to, 나 뭐뭐 할 줄 알아라는 패턴인데요. I know 라고 하면 나는 알아. 그리고 이제 뒤에 무엇을 하는지 나타내면 되는데 how to에다가 동사 원형 형태를 붙이면 뭐뭐 하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뭐 뒤에 다양한 동사를 넣어서 먹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가는 방법 등등 다양한 걸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뭉친 표현 I know how to, 나 뭐뭐 하는 거 알아, 뭐뭐 할 줄 알아 이런 패턴이 완성되는 거죠. 자 뒤에 다양한 덩어리 패턴들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 그거 할 줄 알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I know how to do it.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do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I can do it, 할 수 있다라는 can을 사용해서 나 그거 할 줄 있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이번에는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인데요. I know how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I know how to do it, 나 그거 하는 방법 알아. 네 그래서 뭐 특정, 뭐 고치다 아니면 먹다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동사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하는 동작은 두로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핸드폰 이거 하고 있으면 어? I know how to do it. 혹은 친구가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이거 너 할 줄 알아? I know how to do i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 문장으로 가져왔고요.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삼아서 나중에 다른 표현으로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know how to do it. 좀 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I know how to do i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거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I know how to handle it. handle 하면 무언가를 다루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뭐 핸드폰을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계를 다룰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무언가를 다루다라고 할 때 handle 이게 손의 의미를 가진 hand랑 비슷하죠. 네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다룬다는 느낌으로 확장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그냥 do에서 handle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 I know how to handle it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I know how to 자 이 패턴이 바로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I know how to 이걸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뭐뭐하는 방법을 알아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I know how to handle it. I know how to handle it.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집에 가정기기 같은 거 뭐 TV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핸드폰 딱 이렇게 치고 I know how to handle it. 나 이거 다룰 줄 알아.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도 비밀을 지킬 줄 알아요. 라고 했는데요. 뭐 친구가 나한테 입이 가볍다고 뭔가 비밀 얘기 같은 거 아니면 아 이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라고 하면 저도 비밀을 지킬 줄 안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영어로 하면 I know how to keep a secret. keep a secret 하면 비밀을 지키다. 비밀을 쭉 가지고 가는 거죠. keep이 뭔가를 쭉 유지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secret이 비밀이죠. 그래서 keep a secret 하면 비밀을 지키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가지 단어가 아니고 I know how to라는 단어 하나 keep a secret. 이런 단어 하나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단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도 thank you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thank you 그래서 이것도 I know how to keep a secret. 한 번 더 해볼게요. I know how to keep a secret. 이렇게 keep a secret이 아니고 keep a secret 하면 얘기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요. 들을 때도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고요. 나중에 좀 바꿔 말하기 같은 거 할 때 I will keep a secret. 내가 비밀을 지킬게. 이렇게 덩어리별로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나 체스 할 줄 알아 라는 표현은요. I know how to play chess. 자 이번에 나 체스 할 줄 알아 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I know how to play chess. 자 이번에는 play chess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체스를 할 줄 안다라는 표현이죠. 그냥 성인들이 보통 어울려 논다. 시간을 보내고 수다 떨고 어디 놀러 간다라고 할 때는요. hang out with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논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play는 어린아이들이 논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조금 구분해 주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pl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play chess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나중에 스포츠를 넣어서 play tennis, play golf, play soccer 등등의 표현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살짝씩 한번 바꿔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체스를 둘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체스에 관심이 없거나 둘 줄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나 골프 칠 줄 아는데 나 테니스 칠 줄 아는데 나 농구할 줄 아는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보는 거죠. 자 체스 할 절아 기본 느낌이니까 연습해 볼게요. I know how to play chess I know how to play chess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라는 표현인데요. 자전거를 타다 라는 느낌 딱 덩어리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영어를 말한다면 I know how to ride a bike ride a bike 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다 입니다. 물론 이 바이크를 바이시클로 바이시클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둘 다 자전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짧고 간단한 바이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뭐 자전거를 타다 타다가 뭐지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자전거 타는 거 ride a bike 자연스럽게 누가 어 자전거 타는 게 뭐지 하면 아 ride a bike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I know how to ride a bike I know how to ride a bik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뭐 타다 라고 할 때 ride 라고 할 건데요. 한국어로 ride 라고 하면 입이 약간 벌어지지 않나요? ride 근데 영어에 R 사운드가 제일 먼저 오면 입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ide 가 아니고 ride ride 그래서 라이더 바이크가 아니고 ride a bike 이렇게 하면 좀 더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I know how to ride a bike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팁을 드리겠는데요. I know how to keep a secret 이러면 뭐 좀 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 안 될 건데 라고 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어디 가서 얘기 안 할게. 이런 느낌이 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직역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어떤 상황 속에 사용될까? 라고 하면 사실 번역이 딱딱하게 나도 비밀을 지킬 줄 알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아니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혹은 어디 가서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딱딱하게 딱딱 번역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 나중에 친구가 의심할 때 Hey, I know how to keep a secret 이렇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말 보고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나 그거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말 I know how to do it I know how to do it 저 그거 다루는 법을 알아요. I know how to handle it 나도 비밀을 지킬 줄 알아요. I know how to keep a secret I know how to keep a secret 나 체스 들 줄 알아 I know how to play chess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I know how to ride a bike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실제 대화 한번 보겠는데요. 친구가 체스를 배우려고 할 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친구가 나 체스를 배울까 생각 중인데 라고 하면 어 진짜 나도 체스를 줄 알아 이럴 때 바로 I know how to play chess 바로 딱 나오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줄 아는 걸 얘기할 때죠. 그러니까 친구가 잘 됐다 그것 좀 가르쳐 줄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끌어 갈 수 있겠죠. 영어로 바꿔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of playing ches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m thinking of 하면 뭐뭐를 할까 생각 중이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think 패턴 할 때도 이런 게 나왔는데요. I'm thinking of 나는 아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뒤에 동사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of 다음에는 그냥 원형이 아니고 ing가 나온다는 거 그거 몸으로 같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꼭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맞는 문장이 여러 개 외우다 보면 나중에 ing 없이 그냥 원형만 사용하는 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learning 나는 배우려고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learning 뭐를 배우려고 생각 중이죠. to play chess 체스 두는 것을 배우려고 생각 중이다. I'm thinking of learning to play ch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Really? I know how to play chess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Really? I know how to play chess 그러니까 Oh, that's great 이런 리액션 표현들 나오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대화를 할 때 절반은 리액션이랑 듣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보다 Really? Oh, that's great Really? Oh, that's great 이렇게 이제 리액션트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어? 진짜? 와 대박이다 뭐 이런 리액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Can you 뭐 뭐 할 수 있겠니? Teach me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Can you teach me?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대화 상황도 우리가 이 패턴에 연속되는 느낌이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는데요. 나는 테니스를 칠 줄 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특히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우리가 플레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다라고 하면 플레이 테니스 플레이 테니스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해서 나 테니스를 칠 줄 알아?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이 테니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요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스피크 잉글리시 영어로 말할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아는 표현이 있다면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만들어보고 얘기해 보시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